은퇴 선언 이후 1년 만에 최초로 밝히는 박유천 씨의 속마음. 단독으로 박유천 씨가 직접 밝히는 심경을 최초로 공개합니다. 기자회견을 도대체 왜. 극단적인 결정이었죠. 상황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가족들이 보였고 지인분들이 계셨고 팬분들이 계셨고.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. 절대 안 울려 그랬는데. 힘들었죠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는데. 많은 후회를 하고 있죠.